저 조율 좀 잠시 할게요 해는 지고 밤은 성큼 다가와 한 6, 7년 전에 주로 연주했던 기타의 이름이 빅베이비였어요. 그러니까 모모사에서 나온 기타 메이커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모델 이름이 빅베이비였는데 어린이를 위한 기타 중에서 제일 큰 기타였어요. 그 기타에서 이름을 따왔고요. 그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기타를 들고 편하게 일단 연주를 하다가 생각나는 종류의 단어나 그때 기분 같은 것들로 이렇게 멜로디와 가사를 함께 불러요.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더 발전된 형식인데요.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.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아마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. 저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랬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 떠난 널 그리네 오늘 아침에 떠난 널 그리네 아무렇지 않은 듯이 돌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